우리 집사수 주가조사 긴건리를 수사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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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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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시작할까? 수사하라! 학생들 연행하지 마세요! 모른 이야기 하나 못하게 어떻게 그렇게 대학생들 탄압합니까? 발길이 안 떨어져요. 너무 미안해서 발길이 안 떨어져요. 그러니까 깜깜한 새벽에 두고 갈 수가 없다고. 시민으로서 경찰서에 지금 수감된 사람한테 면회를 가겠다는 이런 거 막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? 지금 경찰서에 갇혀있는 대학생들을 태양양에서 찾아왔는데 경찰들은 안에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확인 결과 면회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. 저희가 당연한 거 요구하고 있고요. 경찰들은 안 다치게. 지금 왜 막고 있습니까? 경찰들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. 몸에 손대지 마세요. 왜 밀어요? 왜 밀어? 왜 학생 밀고 그래? 왜 밀자고? 왜 밀자고? 왜 밀어? 여러분들의 손대지 마세요. 여러분들의 손대지 마세요. 뒤에 뒤에 차 있잖아. 왜 밀어? 왜 밀어? 왜 밀어? 왜 밀어? 왜 밀지 마시고. 저희가 해산 절차를 3회까지 밟았습니다. 아니 그런데 얘기 한번 할게요. 제가 변경하실때요. 지금부터 20번로. 저는 해산하지는 않으며 여기 현장에 있는 학생들 연행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경고했습니다. 경고 메시지 날렸습니다. 협박에 협박. 뭐하시는 거냐고요. 우리 학생들 상대로 협박하고 있습니다. 연행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이렇게 길을 막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? 엘리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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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